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바로 그 정수기. 드디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제품의 방송. 오늘 방송 놓치실 분들은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아니 왜 정수기 새로 샀는데 바로 다른 기능 추가된 새 정수기 나와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속상한 팍 날려드릴 제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요 바로 라면 정수기입니다. 라면 정수기요? 여러분 이 정수기가요. 세계적인 그룹 내셔널 워터스사와 미국 NIT 연구진이 기술 협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머님들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믿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맞아 맞아.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바로 이 고증서 정수기의 명품 라베니아입니다. 단돈 월 99,900원에 이 정수기를 렌탈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귀가 잘 안 달리고서 뭐라고요? 99,900원. 아니 정수기에다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면 선택하시면 그 한 박스를 같이 구성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비주얼 어떻습니까? 이 비주얼. 아이고 뜨거워. 제가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되네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자 빨리 먹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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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감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요. 마지막 주문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문해 주세요. 네. 지금 지금 주문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라면이안의 부동차도 다시 좋은 조건을 너로부터 받도록 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주권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면이안의 부동차도 다시 방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